네 여기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완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이 좋은 배우 우리 임시완씨 이번에 연기변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장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뿐인 사기뿐인에서 돌아왔습니다. 진보씨 모셔봅니다. 아 오늘 정말 정말 멋있는 베이지 컬러의 수주 왼쪽 정면 오른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부러워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진보씨 믿고만으로 진보씨 이번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주셨을지 장주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의 새로움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박병현씨 모셔봅니다. 박병현씨 모셔봅니다. 아 정말 멋있죠? 왼쪽 정면 오른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원라인 역시 원라인 홍보대사처럼 멋지기. 스트로피트 존 박병원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동인씨 모셔보겠습니다 이동인씨 정말 올해 대박난 영화에 있는 모두 이동인씨가 있습니다 시선하자에서 오른쪽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고 오늘 라이터 자켓 너무 멋진 자켓을 입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일정 모셔볼까요? 백마다 걸어 나옵니다 김선영씨입니다 오늘 의상도 많이 달리듯이 행을 하느라 너무 멋진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꿈의 뒤부터 진비하게 오기까지 팔색조 같은 배우죠? 왼쪽 봐주시고요 아까 보셨죠? 정면 아래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씨 김선영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원 라인의 동교들 다시 모셔볼까요? 남 배우분들이 정말 훈훈한 공포환경 김선영씨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5분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늘 원 라인 정말 하나로 연결될 이 5분의 호흡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5분 손을 한번 맞춰서 볼까요? 우리 원 라인으로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원 라인으로 손을 한번 올려부터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감독님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보 감독님 배우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럼 우리 친구실 쪽으로 조금 더 와주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 어떻게 할까요? 손 풀려주셔도 됩니다 손 풀려주셔도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 보고 원라인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라인 파이팅 자 여기서 끝난다면 원라인이 아니겠죠 오늘 포토큐아리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라인 대박나서 돈 많이 버시려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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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팅! 와아 милли파이팅! bearerna 공 х 브 accurate 고입니다 ㅋ 원이라 늘 너무 존경 palms 거짓말 2 2 3 3 4 4